저희 다들 계속 먹고 있어요 크루아상 안 돼요? 크루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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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루아상을 갖다다줄게요 크루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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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시? 세트로 보여요? 오늘 다들 멋있네요 오이시데스까? 아 배고파 아 파이팅! 샌드위치 딥 파이팅! 여러분도 파이팅! 파이팅! 여러분께 다 드셔주세요 제 앞머리가 어디 갔을까요? 저희 앞머리는 샌드위치 adesso 이거 예고 내가 준거잖아 잠깐만 이거 아무 말 안 나는데? 내가 아무 말 안 나는데? 내가 아무 말 안 나 민구 있네 또 있냐 또 있냐 와 다이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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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진짜 오랜만에 한 거 아니야 오늘은 한국어로 해 한국어 댓글 읽으세요 감사합니다 일본말로 담아 그러니까 칠레 일본분들 말고도 많으시단 말이야 왜 베이비 칠레 지금 언제나 뒷이랑 수고하셨어 팩트 팩트 틈이 IT 말씀 와이파이 안좋아요 뭐야 이거? 민트아이스크림 좋아해요? 좋죠 민트아이스크림 맛있죠? 저는 민트 좋아해요 당연히 민규오빠는 여기 오빠들 안녕 뭐야 나 이거 이상한거 맞았어 민규야 뭔 소리야 살찐거같이 나오네 민규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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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ry 아직 안됐어 it's been too much 우리 혼이 1달이 안 됐거든 난 왜 훌쌤 아직 안됐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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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예요. 지금 민규 형이 애교랍니다. 보셨어요? 보고 싶어요. 민규 오빠. 오랜만이에요. 민규 한 번만 더 할래? 내가 다이어 줄게. 가까이 와봐. 한 번 더 해봐. 다이어 줄게. 갔어. 해봐. 팬들이 시끄럽다고 하는 것 같아. 하트 왔어. 맛있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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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옥수수예요? 민규야. 싫어하다. 민규. 희히. 귀여워. 좋아. 진짜 맛있어. 이거야. 이거야. 이거 뭐야. 음. 나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. 맛있다고. 이거 드시고 계시겠어요? 드셨어요? 음. 맛있어? 울지마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